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8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 선생님입니다. 무더위도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좌를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후 정도면 전기토익 시험이 있는데 8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달간의 학습을 마무리한다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두 달 과정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달 말에 있는 8월 말에 있는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측정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측정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하셨는지 5,6의 한 세트 문제를 풀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난이도는 실전 강좌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득점하시는 점수가 여러분들이 점수 때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무료 강좌입니다. 하지만 유료보다도 더 나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 5,6를 5개로 쪼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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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항 이렇게 Part 5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Part 6를 12문항으로 해서 한 세트로, 한 강으로 구성을 해서 총 5강 구성이 될 거예요. 이 강좌는 기본 강의는 아니고 실전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용어나 설명 내용들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는 내용들을 못 알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초들을 좀 갖추고 오시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EBS랑 안에 많은 환급 과정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강좌를 통해서 그런 기초들을 좀 다지시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실전 강좌로 옮겨오시면 훨씬 더 효율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요. 바로 자리를 옮겨서 저희 1강부터 강의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 볼게요. 자, 1강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의 열문항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열문항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구조나 문법이나 어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유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문제풀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단축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형 판단을 어떻게 하죠? 바로 ABCD의 선택지의 품사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품사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품사와 어형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구조상 어떤 품사와 어떤 어형이 들어가는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런 유형을 우리는 구조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품사가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때는 의미를 따져보세요. 그러시면 의미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서로 다르면 어휘 유형이고 의미도 같으면 업법을 따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업법에 무엇을 따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제마다 다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그때마다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며 이 스텝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 결국은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자, 그런 습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ON부터 시작해서 WITH까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고 다시 말하면 품사가 같죠.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휘 문제인데 무슨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전치사 어휘 문제 A, B, C, D는요. 어,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도 범위가 넓은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A번은 무슨 뜻, D번은 무슨 뜻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3, 40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거대한 그런 기본 전치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맥상 자,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자, A, B, C, D 중에 누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주어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문장은 please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right가 이제 타동사잖아요. 뭘 쓸까요? 그러면 바로 destination addres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지의 주소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라고요? 뒤에는 이제 부사들이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쓰시고 어디에다 쓰는 거죠? 자, 바로 소포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면 꾸러미 소포고 소포의 바깥쪽 위에다가 써라.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가 된다? 예, 결국은 어디어디 위에 접촉해서 쓰라는 얘기죠. 뭐뭐 위에 접촉해서 뭐뭐를 갖다 쓰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는 A, B, C, D 중에 A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 온이 가지고 있는 한 30가지의 의미 중에서 1번으로 나와 있는 사전에 자, 그 의미가 지금 정답이 되고 있는 것이라 아, 이 문제는 그다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10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원래 높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나머지 내용들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소포의 바깥쪽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목적이죠. 자, Ensure Proper Delivery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배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패키지의 바깥쪽에다가 자, 명확하게 받는 사람 있죠? 목적지의 주소를 쓰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시면 10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네요. 자, 2번으로 가시면 2번 문제는 인칭 대명사 문제입니다. 보통 101번에서 105번까지 사이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인칭 대명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품사부터 따져보시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as와 자, 그 다음에 discussed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iscussed가 동사라고 하고 자, as를 접속사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위자리는 주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비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discussed를 분사로 볼 수도 있잖아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바로 저 분사는 뒤에서 앞으로 얘를 수식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되는 건데 자, 뭐라고 했어요? 인칭 대명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식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점만 기억하시면 내가 만약에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토라이 된다고요? 자, 안 됩니다. 키 큰나? 이런 건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토라이는 없고 자, 토라이라고 쓰시면 또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본질적으로 어형이, 어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역할만 부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투부정사를 비롯해서 ing와 ed 등등등 맞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이 discussed를 결국은 동사로 몰고 가서 너 동사지라고 하는 자백을 받아내시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얘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풍사도 또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as가 전치사라고 보면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자, 뒤에서 앞으로 소식을 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뒤에서 앞으로 소식을 받게 되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를 답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as가 discussed sorry 저 discussed가 왜 동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굳이 드렸고 자, 그것을 통해서 정답을 비번으로 확정하시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 드렸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 비번으로 정했으니까요. 자, 이것도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뭐죠? 여기까지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한 이후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사의 시점을 자세히 소식합니다. Talking about it with my family. 친구, 아, 가족과 함께 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한 거예요. 뭐를 결정했죠? 자,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뭘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자, 그 제안은 어떤 제안이에요? 바로 to relocate to the Boston office가 되겠어요. relocate는 자, 자동사로 쓰였네요. 다시 자리를 잡는 거니까 이전하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보스턴 사무실로 자, 이전하려고 하는 그죠? 네, 이사하는 당신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당신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듯이? 자, 이거는 as는 자, 뭐뭐 하듯이 자, 상태를 나타내는 자, 그런 접속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as we discussed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가 논의를 했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종합정리하면 자, 지난주에 논의했듯이 보스턴 사무실로 자, 어떻게 해요? 이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전을 하려고 하는 자, 당신의 offer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의 자,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자, 결정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한 이후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2번 문제도 해석까지 깔끔하게 해봤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지금 정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 해드리는 이유 아시죠? 네, part 5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단문에 대한 해석 연습을 해두셔야 part 7에서 장문을 만나더라도 장문은 뭐예요? 이런 단문이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 개 모여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올바른 훈련을 하시면 part 7의 훈련이 조금 적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쾅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103번입니다. 103번은 4개가 다 동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increase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기도 해요. 뜻이 다르죠? 서로 combine은 자, a를 b와 합치다. combine a with b 이렇게 많이 쓸 거고 increase는 증가되다 증가시키다의 자타 동사가 다 있어요. minimize는 뭐뭐를 최소화하다 라고 하는 타 동사로 주로 쓰이고요. insist는 뭐뭐를 주장하다의 타 동사로 쓰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decided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일단 여기까지 자, 뭐가 되겠어요? 자, many last minute registrations 막판 등록이 되겠습니다. last minute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런 어떤 많은 등록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등록들 때문에 magda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바로 자, 주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컨퍼런스 북클리트를 자, 요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200부에서 300부로 자, 바로 이 북클리트는 소책자죠? 그러니까 회의용 소책자에 대한 주문량을 어떻게 하기로? 늘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 막판에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원인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0부에서 300부로 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늘렸다가 답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됐어요?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뭐 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면 문맥상 택도 없는 그런 선택지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103번도 답을 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104번 문제로 갑니다. 게인부터 시작해서 개인 full까지 자, 4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 품사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건 뭐 품사 문제 맞네요. 자,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개인이 얻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이익의 뜻이 있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컴의 개념 수입의 뜻 이익의 뜻이 있는데 개인은 좀 특이하게도 막 노동력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뭔가를 어, 그죠? 버는 개념보다는 자, 그냥 얻는다의 개념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테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인테레스트 이자잖아요. 이자 수익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인테레스트 개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개인이 이제 이익의 뜻은 있는데 자, 예전에 전통적으로 저 단어의 출처 자체는 노력 없이 뭔가를 공짜로 얻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걸 개인이라고 했다고요. 물론 요즘에는 현대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들이 좀 희박해져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것도 개인이라고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그런 단어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원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에요. 명사형이 따로 있으면 훨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자, 왜냐하면 얻다와 얻기 라고 하는 명사는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품사가 항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지금 signific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잖아요. 형용사가 나와있고 자, 지금 여기에 head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있으니까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서 목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을 동사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혼돈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명사, 동일형이구나. 왜냐하면 명사가 안 보이니까 얘네들은 부사, 형용사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 얘가 명사, 동사, 동일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실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허허 A번도 명사고 C번도 명사인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 이상은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빈칸에 단수명사가 들어갈까 복수명사가 들어갈까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맥상으로 결정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요. 자, 볼게요. 빈코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했어요. 자, 누구에게 발표했죠? 바로 주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데디아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에요. 자, 데디아의 내용이 뭐죠? 바로 그 회사가 여기에 있는 이튼 앞에 있는 요 회사를 말하죠. 빈코라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했다? head, 가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뭘 가졌다는 거죠? 바로 significant 자, blank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상당한 뭐뭐뭐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한 수입을 수익을 이익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꼭 이익들이 돼야 되나요? 아, 이거 골때르네. 그죠? 우리말로 하니까 도대체 아이고, 이익들이 될지 이익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A번에서 탁 썼어요. 그냥. 그런데 답을 맞춰보니까 정답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단수복수 가산불가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국말로 해석을 대충 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자체가 여러분들 그 가산과 불가산 불가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한국말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걸 답으로 쓰시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사과 두 개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개라고 하는 건 복수인데 왜 사과라고 하지? 두 개의 사과 안 돼요. 두 개의 사과들 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열 사람을 뽑을 거예요. 자, 그 해외 연수를 자, 보내줄 사람을 열 사람 뽑을 겁니다. 영어로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 명의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말로 지금 여기다 해석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A번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른 부분은 한국말이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숫자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가산명사라고 한다면 가산명사의 단수형은 앞에 반드시 뭐가 붙죠? 바로 지정, 미지정을 나타내는 한정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지정과 미지정을 나타내는 한정사가 반드시 붙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한정사는 뭐가 있죠? 어나 더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 어나 더가 아니면 어와 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더 대신에는 이제 디스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한정사들끼리는 서로 함께 또 쓰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정, 미지정을 자, 나타내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반드시 붙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관사이기는 하지만 관사 말고 한정사가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관사도 한정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떤 문법적 지식이 필요해야 된다? 필요하다? 바로 이게 만약에 가산명사의 단수형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는 반드시 관사나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산명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A번이 답이 아니라 C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가산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산명사는 카운터블이라고 해서 C로 쓰고 불가산명사는 U로 쓰거든요. 그럼 만약에 불가산명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산명사는 S가 붙을 수 없으니까 A가 답이겠네.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령이에요. 토익에는요. 복수형이 없는 단어가 저렇게 복수로 나오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개인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가산명사예요. 라고 하는 걸 이미 보여주고 시작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수형인 C번에다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수익을 한 차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즈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여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렸고 소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가산과 불가산을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뭐고 도대체 너무 복잡해요. 죄송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이 가능치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750과정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기본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안정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 자, 토익에서는 선택지 중에 S가 붙은 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불가산 명사에 S가 붙은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무조건 가산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것이 유령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해석은 이미 다 마무리를 다 지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부분만 해석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over the past quarter가 되겠어요. 자, 지난 분기에 걸쳐서 자, 지난 분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자, 지난 분기에 에, 에, 걸친 매출이죠. 네, 이렇게 되어있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분기에 걸쳐서라고 부사로 하지 말고 지난 분기에 걸친 매출에 어떻습니까? 예. 자, 바로 상당한 이익을 자, 가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발표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4번 문제 마무리 짓고 10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하죠. tightly는 말 그대로 그죠? 단단하게 largely는 크게 되게 warmly는 따뜻하게 fondly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fond가 원래 좋아하다의 그런 뜻이잖아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fondly라고 하면 애정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해도 무방한가요? 네,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요? 모든 직원들 어디에 있는 직원들이죠? 바로 salon에 있습니다. salo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응접시를 말하죠. 응접시를 말하는데 뭐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salon이라고 하면 이건 원래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응접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hair salon에 줄임말로 많이 씁니다. hair salon이라고 하면 뭐죠? 그렇죠? 자, 바로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미용실의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바로 make sure 확실하게 하라 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주호동사가 와 있거든요. 뭘 확실하게 해요? 자, 모든 샴푸 각각의 샴푸 하나하나 하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 샴푸가 아니라 뚜껑이네요. 각각의 샴푸 뚜껑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put on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바로 selling the product to a custome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되죠? 고객에게 팔리기 전에 됐어요? 자, 뭘 확실하게 하라고요? 바로 각각의 샴푸 뚜껑이 어떻게 되요? put on 되어있는지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put on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입다의 뜻이잖아요. 옷 따위를 입다 착용하다의 뜻으로 주로 쓰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이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뚜껑이 착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뚜껑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샴푸 뚜껑이 타이트하게 붙어있는지 라고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원래 put on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입다 착용하다의 뜻입니다. 하지만 요것은 문맥상 지금 그냥 단지 입다 착용하다 라고 하면 안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제대로 붙어있는지 오케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붙어있는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105번까지의 해설도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섯 문제가 끝났으니까요. 자, 잠시 분위기 전환하고 후반부에서 106번부터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후반부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제 저랑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는데 일단 좀 익숙해지신 부분도 있죠. 어, 유형 파악은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문제가 안 풀리고 틀렸어. 그렇게 되면 뭔가를 몰랐어.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했어. 잘하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리고 한 달의 과정을 통해서 만점을 맞게 해드릴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자, 그러면 매달 이 강의를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영어가 바다고 토익은 이제 실계천 같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실계천을 여러분들이 건너시기에도 아직까지 자, 좀 필요한 준비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0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6번의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보호가 자, 등장해야 되는 문장 구조상의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품사 어형 문제 맞죠? 자, 요 지금 보호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는 애 지어봅시다. 자, 바로 요렇게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esponsible이 맞느냐 아니면 Responsibleness 가 맞느냐 Responsibility 가 맞느냐인데 명사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와 동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She is a nurse 면 그 여자가 nurse인 거예요. 형용사는 이 주어가 어떤 상태입니다 이 뜻이지 이 주어가 무엇입니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는 않아요.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주어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걸 동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동격은 둘이 똑같을 때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자, 이게 체육관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체육관이 어떻다? 책임입니다. 체육관이 어떻게 책임이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자, Responsibleness 이거는 책임도 아니고 책임 있음 의 뜻이에요. 자,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답이다? A번이 답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보호자리의 명사와 형용사가 이렇게 출제됐을 때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로만 가시려고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형용사로 찍고 나는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하겠어. 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700점 이상의 득점을 하고 싶으시면요. 그런 식의 문제풀이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700점 이상 득점하시기는 힘들어요. 700점 이하가 목표이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고 싶다거나 혹은 700점 이상의 점수가 나는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방금 알려드렸다시피 둘이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하셨죠? 자, Responsible은 자주 데리고 나오는 형용사가 전치사구가 4 이하입니다. 얘가 부사 역할을 해서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 책임이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어때요? 책임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자, 개별적인 개인적 아이템들입니다. 그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들입니까? 바로 Left in the gym Locker Room 이 되겠어요. 자, 체육관의 Lock Room 안에 남겨져 있는 자, 그런 개별적 아이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106번 마무리 짓고요. 107번 가겠습니다. 자, 107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또 뜻이 다르죠? 자, Variety는 종류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Pleasure는 기쁨 Compound는 합성물 복합물 자, 그리고 형용사로는 자, 복합의 합성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자를 따질 적에 복리 있죠. 단리 말고 그걸 Compound Interest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합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Preference는 선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네. 자, 요 업체가 팔아요 자, 바로 Handsome Candles 가 되겠습니다. 자, Handsome은 여기서 사람이 잘생긴 게 아니겠죠? 멋진 양초들을 팔아요. 근데 양초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과 색상과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향기의 뜻이 있는 거 알죠? 자, 따라서 문맥상 적절한 건 누구예요? 예. 바로 A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A번의 A Variety of 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무엇의 종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A Variety of 는 자, 세 개가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로서 취급받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A, B C, and D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무엇무엇의 다양성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시면 앞에 어 대신에 덜을 써야 된다는 점도 자, 이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특이한 어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용구로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A Variety of 는 다양한 그런 뜻이에요. 무엇무엇의 한 종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다양한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다양함의 종류가 클 때는 Large나 Wide 같은 단어로부터 수식받고 요 소식하는 형용사도 토익에는 잘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7번 마무리 짓고 108번 갑니다. 자, 108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네,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전치사고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대순 뭐 다양하죠? 형용사, 대명사 자, 그 다음에 접속사 까지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단어는 자, 바로 어 또 여러가지 품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의문사와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된 학생들이 보통 문제풀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와잖아요. 아, 이거 얘기 끝난 거죠. 전치사가 어떻게 돼요. 맞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품사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될까요? revealed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동사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절이에요? 목적어절이네?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위치와 대순 둘 다 가능합니까? 대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대순 만능 접속사니까 목적어절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도 가능합니까? 네, 위치라고 하는 단어는 앞쪽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되지만 만약에 앞쪽에 명사가 없으면 의문사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명사절일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만 조건이 다른 것은 얘는 접속사의 역할만 하지만 위치라고 하는 아이가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따로 접속사를 쓰지 않고 위치가 이끄는 절이 의문사절이 될 수 있는데 자, 위치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뒤에는 뭐가 온다? 모르는 명사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은 거거든요. 위치를 이걸 몰라가지고 문장 맨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맞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biggest inspiration 주어 자, 이즈 동사 그 다음에 her mother sorry, her mother가 보호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위치는 절대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치는 또한 뭐도 되죠? 의문형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그렇죠? 명사가 수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which, her biggest inspiration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해석 없이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C번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품사 문제가 아니었지만 10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잘 풀어줬을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하죠. 어젯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샌드라 비만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뭘 밝혔어요?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자, 그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그녀의 가장 큰 영감은 바로 누구였다?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뭐 그 어떤 그죠? 어느 어느 것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석을 대입해봐도 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가 명사절은 될 수 명사절을 이끌 수 있긴 있는데 위치가 이끄는 명사절은 위치를 빼고 명사가 하나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되고 위치가 만약에 자, 의문의 형용서로 쓰였다라고 하면 바로 소식받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구조상으로 A번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109번은 ABCD의 선택지가 소프트 에벌까지 자, 다 달라요. 품사도 달라요. 얘는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겠죠. 뭐 예트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와 또 부사도 되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예스는 부사로 사용되면 두 가지죠. 부정문에 쓰이면 여전히 모모하지 않다. 의무문에 쓰이면 벌써 모모했니?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 주로 쓰지만 형용서로도 쓰는데 그때는 정지에 있는 스틸 픽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지화면 정지된 상태를 딱 나타내는 그림을 말해요. 알겠죠? 에버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요거는 부사입니다. 근데 에버는 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이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통해서도 에버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At Anytime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가봅시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자, 바로 Renovation of the Reading Rooms and Media Center 이렇게 있어요. Renovation이 있었는데요. 무엇의 Renovation입니까? 자, Reading Rooms and Media Center 이렇게 돼 있죠? 자, 미디어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읽는 방도 있나봐요. 그 방에 자, 어떻게? 개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자, 도서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좀 더 많은 뭘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자, 단골 고객들 페이트론즈는 단골 고객들이죠? 단골 고객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해요. 단골 이용자들 정기 이용자들을 가지게 되었다. 뭐보다? 이전보다. 자, 근데 그 앞에 지금 부사를 지금 찾으라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 이전 어느 시점보다도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t any time의 정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109번의 정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110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동사일 수 있고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리미트는 물론 동사와 명사의 두 가지 개념이 품사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즈가 나온 것으로 봐서 여기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올 자리가 맞죠? 소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가 되어야 되겠죠. 원인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시에 오늘 끝내고 싶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로 자, 그 결과 그래서 그래서 어떻죠? 당신의 커멘트를 커멘트는 논평 정도의 뜻이죠. 자, 투 이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얼마까지? 바로 최고 5분까지로 당신의 커멘트를 어떻게 시켜줘라? 출석 참석 시키거나 뒤따라가거나 혹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안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110번까지의 해설은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해설을 다 하고 나니까 그 한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만 하셨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도 내강만 더 건너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아는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몰랐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메모를 잘 해두시고 그래서 매달 조금씩 조금씩 메워지는 것들이 좀 있다면 왜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반영된 그런 문제들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